여기 있잖아요 여기만 있지 없잖아요 괜히 찍어서 따닥따닥 붙어다니네 여보세요 이렇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봐요 이거 봐 이걸 있는게 아니죠 여기도 벚꽃 인데요 저분 국회의원 보좌관 아닙니까 보좌관들도 많이 나와있고 이거 보세요 따닥따닥 붙어있죠 이거 보세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국회 근처인거 보니까 국회 공무원들 같은데 점심 먹고 이렇게 나들이 할 때입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마스크도 안썼습니다 보셨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스크도 쓰지 않는 여자들 보니깐 여자들 보니깐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여기 구경하러 나와있네요 여기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저 사람들 단속 안합니까 정세균 충리 서울시당 정신 못차리죠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보세요 따닥따닥 붙어다니는 거 이거 이거 보세요 따닥따닥 붙어다니는 거 자 300만원 벌금입니다 아주 벚꽃놀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너만몰라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벚꽃놀이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릴게요 이렇게 편집할 텀도 없어 먼저 올려야 돼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 2m 거리 두기가 아니고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점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죠 이제 잠시 후에 점심시간 한번 또 와 보겠습니다 엄청난 자 여기서 스톱 하겠습니다